안녕하세요. 새녁TV에서 오늘 통영 오칠 미술관을 나왔어요. 전통이 사라져가고 있는 요즘 아직도 우리나라의 명장이신 김성수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개인의 사비로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오칠 미술관 방문해 보겠습니다. 김성수 선생님의 오칠 세계 70년 한국오칠 회화와 호출 공예에요. 전통과 현대가 어울리는 자료들이에요. 김성수 선생님의 오칠 미술관을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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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기 saç입니다. 자랑스럽네요. 그렇죠? 보리 네, 자랑스럽네요 자랑스럽네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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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새명특에서는 전시 탐방을 통영에 있는 5층 미술관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은 전통을 이어가는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계신 우리 김성수 관장님 명민이시죠? 거기 미술관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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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